왠지 졸리다고? 원래 원래 그래 이 게임이 좀 아무래도 안 일어나면 으악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되게 지루한 게임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잠이 확 깨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'm on observation duty 6 두 번째 맵 텔로 한 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뭐 바뀐 거 있나요? 이번에도 우리 편집자님이 아주 열심히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멋있어요 우리 편집자님 쨍건 오우 야 호텔 그래픽 괜찮은데 조용히 해 오우 그렇군요 체크하는 방식은 첫 번째 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cctv 게임 할 때 안 나올 수가 없지 이 복도 아 좀 이번엔 좀 많이 섬뜩하네 그림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게 정상이라 이거지 오우 야 바가 엄청 고급지인데요 근데 봐야 될 게 되게 많아 여기서 뭐 하나밖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캐리어 옮기는 거랑 여기 희쁨이 얼굴이랑 해바라기랑 할아버지랑 호랑이 호랑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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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적혀있고 안내문고랑 비상탈출구 문이 열려있고요 뭐 이상할 거 없죠 대걸레 다양한 약품 다섯 통 수건 착착착 저기 끝에 약간 주사기 같이 생긴 그림 한 장 걸려있고요 바다 그림 손 그림 티비 꺼져있고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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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열려있었나 원래 열려있고요 의자 4개 3개 4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느정도 파악이 된 거 같아요 한번 좀 슥슥 둘러보죠 여기 원래 불이 꺼져있었나요 꺼져있군요 지금 일단 느낌상으로는 그림들 중에 하나 꼭 바뀔 거 같고 어 뭐야 여기 테이블 커다란게 다 사라졌네 의자 4개랑 어 뭐야 이거 마네킹 같은게 떨어져있어 불쌍어 잘릴까 정상으로 돌아왔당 이제 1시군요 뭐 금방 깨겠네 이렇게 딱 다섯 번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쉽군요 이번엔 우리 장작분들이 눈부신 활약으로 아주 시시하게 클리어할 계획입니다 얘들아 빨리 좀 찾아봐 나 불안해 왜 아무것도 안나와 아니 진짜 뭐 바뀌는게 없는데 어? 캐리어가 자빠져있었나요 원래? 네? 캐리어가 아예 없었네 역시나 대단해 손님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손님 이제 호텔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 짐 좀 풀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오! 어노말리! 내쫓자 내쫓자 저 가방 다 없애버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호텔 막 들어왔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상현상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플레임은 어노말리 팀에서 잘려버리고 엥 엥 엥 엥 뭐야 뭐라고? 지금 3개가 쌓였다고? 도대체 어디에? 엥 엥 엥 엥 일단 보이는 것들 빨리빨리 처리를 해보자 아니 근데 난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복도에 바닥이 박혔다고? 바닥? 뱅 아 맞아 원래 원래 이런 육각형 모양이었지 어어 그리고 또 또 하나를 더 찾아야되는데 엥 호텔 룸에 텔레비전이 원래 얇은거 아니었냐고? 그래? 어 그래? 어 그러네? 어 그러네? 좋은거 썼었구나 그리고 귀신이 탐나가지고 왜 카메라가 움직이는거 같지? 어? 지금 내 눈이 이상한거 아니지? 응 됐다 뭐 여차저차 지금 계속 수정이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냥 경고 한번 써가지고 불안하거든요 비상구의 안내판이 바뀌었다고? 이거? 이게 바뀌었다고? 아 노 이스케이프 아 파이어 EXIT가 표시팬 다 떴구요 표시팬 다 떴구요 표시팬 다 떴구요 아 연속 두번으로 저러고 있네 와 씨 저 뭐하는 남자야 워너발리 팀이 한번에 처리하지 못하다니 얼마나 대단한 남자이길래 저번 1편 때도 내가 저 남자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두번하고 그랬지 이 게임 못된 놈이야 저거 어어? 야 복도가 이렇게 길었냐? 야 호텔이 넓어졌는디? 응 아 전호로 돌려줘요 아 방 엄청 많이 늘어났었는데 아 난 속상하네 호텔 나도 모르게 언어말리팀을 불러버렸는데 말입니다 아 그 다시 돌려주시죠 확장공사값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도대체 이 입구카메라에서는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될지 난 진짜 감이 안잡힌다 뭐가 바뀔까 이미 바뀌었는데 눈치를 못채는걸까? 야 원래 손이 이랬나? 약간 각도가 바뀐거 같지 않아? 응 아니야 퇴 내가 의심하는 것만 다 틀려 이것도 약간 평소랑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응 어? 이렇게 클릭하면 되려나? 아니면 라이트로 해야 되나? 오 그래 역시 일단 일단 클릭 어 명심해요 이번 6시리즈는 보고서 올리기 전에 일단 클릭 여기에 이거 화살표 방향 체크해달라고? 이건 달라진거 없니? 어? 야 내용이 바뀌었어 내용이 바뀌었어 내용이 어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차저차 계속 목숨 연명해 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잘해보자 희망을 버리지마 게임 오버될 때까지 절대 희망을 놓아서 낫는데 우리 잘하고 있어 어? 뭐야 누구세요? 어 뭐야 그냥 조용히 치워줄 것이지 왜 저걸 확대해서 보여줘 시 기분 나쁘게 어? 여기 창문 사라짐 예리했다 잘했다 구장작 뭐지? 어? 이거 아니야? 아니야 여기 원래 창문 있었는데 이거 확실히 있었는데 아.. 아닌가? 원래 없었어? 난 이제 나를 믿지 못하게 됐어 노트북의 위치가 바뀌었다고? 어? 뭐야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모니터인 척하네? 건방진 것 노트북의 키보드가 이제 노트북의 키보드가 이제 모니터의 자리를 탐하는구나 나도 좀 바꿔보자 나도 위에 좀 서있어보자 이러고 666 5시다 뭐야? 어? 어? 어비스다 브금이 끊기면 일단 의심을 해야돼요 오케이 수정 잘했고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에이 설마 야 10분 남기고 게임오버되는건 아니겠지? 뭐? 어? 마네킹 마네킹 마네킹입니다 어? 되나? 아 아 도왔다 아주 스릴 넘쳤어요 으야 자 이번에는 너무나도 시시하게 1틈만에 호텔을 클리어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스테이지 하스비랄 병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와 씨 와 와 와 젖었다 이거 분위기 아 뭐 물론 아임언옵저베이션 듀티 시리즈의 특성상 막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안 나오겠지만 아 아 젖었다 병원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냥 존재 자체가 무서워 안 그래? 생각해보면은 되게 공포게임에서 단골 주제의 배경으로 나오는게 병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병원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면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죽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 있으면은 이제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으로 이송 중에 목숨을 잃는다거나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영안실 이런 것도 병원에 있고 장례식도 병원이랑 붙어있는 데가 많죠 지금 대충 둘러보고 있는데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괜히 시작했나? 살려주삼 하나씩 다시 천천히 볼까요? 그림 4개 팸블릿 2개 자판기 잘 빛나고 있고 의자 3개 벤시 4개 여기에도 의자 2개 마주 앉아있는 거 있고 휠체어 복도는 상당히 깔끔하네요 이게 뭘까요? 테이블? 침대? 포스트 소화기 이거는 약통 침대에 약통 하나 놓여있고 식물 2개 팸플릿 2개 의자 양쪽에 하나 가니 테이블 하나 티비 개 커 티비 자체가 너무 소상해 보이는데 몰랐는데요? 벌써 시작인가 오피스에 시계요? 이거? 시계가 바뀌었어? 안 바뀌었잖아 뭐야 왜 그래 너네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 검사실 약품들 바뀌면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병원실 체중계 체중계가 바닥에 놓여있네요 거울 앞에 약통 하나 있고 여기 약통 3개 있고 선반에 변기 커버가 검은색입니다 특이하군요 다 봤다 자 하나씩 찾아볼까요? 이거 영안실이지? 이거 뭐야 독방이야? 정신병원이야? 독방이 있어? 그림 바뀌었다 100%다 이렇게 시선이 잘 가는 그림이 있지 않았어 여기에 라디에이터 옆에 원래 포스터 있었나요? 야이씨 이거 내가 아까 봤을 때 정확하게 찝어준 거였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다니 딴짓하고 있었지 너 어 플레임 방송 볼 때는 딴짓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굴합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딴짓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이거 시간이 그냥 흐르네 시계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 때문에 초침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상현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였구나 너네가 복도의 길이가 짧아진 거 같다고요? 에? 아닌 거 같은데 에? 에? 아니 원래 이렇게 길었었어? 난 언제서부터 이 짧아진 복도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? 아니 복도가 저렇게 길었었구나 대...박 응? 응? 얘 뭐야? 야 너 왜 병실 엿보고 있어? 변태가 있어 어? 어? 뭐야 얘? 이상현상이라고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해라 어? 왜 해골님 또 주무시고 계시네 아유 씨 그 좀 딴 데 가서 주무세요 왜 자꾸 제가 보고 있는 곳에서 주변에서 서성거려요 나 약올려? 아니 잘 것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뭐 없지? 되게 조용하네 아직 두시여서 그런가봐 눈에 띄게 나오고 그러진 않네 왠지 졸리다고? 원래 원래 그래 이 게임이 좀 아무래도 안 일어나면 으악 으악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되게 지루한 게임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잠이 확 깨지 천장에서 녹물새네 저거 피가 아니라 녹물이야 녹물 헬로 이 슬슬 졸릴 때쯤 이런거 한번 탁 튀어나와주면 또 화들짝 놀라면서 잠 깨고 그런 묘미로 하는 게임이죠 뭐야 이거 빛 빛 빛 왜이래 이거 고쳐줘요 아이씨 라이트 환자실 벌써 셋이야 flags 우리 경고메세지 아직 안 떴지? 경고메세지도 안 떴잖아 병원이 되게 조용하네 unserem 너 뭐야 나 왜 의자 인 척 하고있어 너 침대였잖아 아이씨 바뀌는게 없어 에어어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음 불렀거라 불렀거라 잡기야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다고? 자 전기세 아까워요 TV는 꺼 주시고 야 근데 TV가 빛이 밝네 오히려 틀어놓고 있는 게 좀 덜 무서울지도 나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운 거 보고 혼자 남게 되면은 너무 조용하면 진짜 더 무섭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 TV 이런 것도 없었어가지고 밤 11시? 이렇게 넘어가버리면은 TV가 안 나왔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 전혀 알 수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TV가 아예 안 나오던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때는 TV를 틀으면 삐이이이이이이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약간 화면 보호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다가 한 새벽 5시인가 6시쯤에 이제 애국가 나오고 다시 정규 방송들 나오고 그랬죠 아니 나 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세대 차이 확 느끼네 나 어렸을 때는 그랬다 이 말이야 아 나도 꽤 구세대에 살았구나 복도 표지판 뭐 복도 표지판에 홈 스윗 홈이라고 적혀있네 달콤한 내 집 설탕으로 만들었어요 활짝 활짝 미친건가 정말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 난 내가 아마 죽기 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출시되는 거 보고 죽을 듯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내가 세상이 변하는 거에 이렇게 과연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따라가기 좀 버겁긴 해 이렇게 점점 해물이 돼가는 거지 방송도 매번 똑같은 시나리오 뭐 튀어나오면 소리 지르고 너 왜 켜져 있니? 뭐 튀어나오면 소리 지르고 돈 달라고 찡찡대고 조회수 안 오른다고 찡찡대고 아니 이렇게 해보라니까 너무 쓰레기 방송인 같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멘트도 이제 뭐 다 거기서 거기기는 해 매번 비슷한 얘기 하잖아 오늘 코딱지를 열심히 파서 또 먹었어요 하하 그럼 이제 장착대로 아 그게 뭐예요 어제도 했던 얘기잖아요 막 이러고 전혀 새로운 게 없는데 아 개노잼다 이제 안 볼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고 자극적인 거를 찾기 마련인데 나도 모르겠어 이제 막 멘트가 머릿속에서 잘 안 떠올라 예전에는 뭐가 그렇게 뇌가 생생 돌아가고 멘트를 재밌게 했는지 옛날 영상 보면 정말 놀랍다니까 복도에 휠체어 체크해달라고? 아 이게 혹시 방향이 바뀌었나? 어 이거 왜 문이 열려있냐? 아니야 휠체어는 정상인데 문이 열려있네 사무실 모니터에 불이나 꺼줘요 이건 원래 켜져 있었어 이거 원래 켜져 있었어 이거 바뀌었다 야 이것들아 너네들이 고치라는 거 내가 다 틀렸잖아 지금 내가 찾는 것들이 다 맞고 있고 집중 안 해 야 여기 원래 멀티탭이 있었냐? 내가 왜 본 기억이 없지? 원래 있었네 저도 틀렸고요 할 말이 없어졌고요 다섯이야 그 브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상현상 쌓였어? 일단 얘를 빨리 치워버리고 사무실에 시계가 멈췄다고? 사무실에 멈췄네? 시계가 멈춘 게 이상현상이라니 참신하구나 와 시계가 멈출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쩌고나 개빠르게 세계 치웠고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딱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야 긴장해 경고도 이미 하나 썼어 아니 근데 뭐가 바뀐 게 없는데? 뭐지? 불안한데? 로비 의자가 사라졌다고? 야 나이스 캐치 그러네 여기 두 개 얼마 안 남았다 클리어?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의 스테이지를 무사히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클리어를 해봤군요 오늘 즐겨봤던 호텔 하스피랄 새로운 시리즈 나왔는데 되게 깔끔하고 재밌어졌네 난이도는 좀 낮아진 느낌? 그래서 약간 그 변화가 많이 없는 구간은 조금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맵 한 번 플립 봤어? 오른쪽에 테크노 마스터가 잠깐 나타나서 테크노 추고 갔어 어쨌거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임은 옵저베이션 듀티 6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어? 보강 contra 어?